이재도, 강병현, 김준일, 마레이 선수가 뛰고 있고요. 서울 SK는 최원혁, 김선영, 안영준, 김승원, 자멜, 원희 선수가 나왔습니다. 최원혁 선수는 또 이재도 선수 막으러 나왔죠? 들어갔습니다. 펀내졌습니다. 김준일, 마레이. 왼쪽 45도죠? 원희가 앞에 터있습니다. 샤크랑 이제 6초. 공사장 놓쳤는데요. 아하, 놓쳤어요, 놓쳤어요. 그리고 성공 찬스. 김선영 가볍게 건네주고. 2쿼터 이제 12초 남았습니다. 11초. 김선영. 대체에서 빠르게 들어갑니다. 여겨있어요. 가볍습니다. 아주 시도는 됐습니다. 이래는 공수강을 붙자마자 올라가 봤습니다. 이번엔 김선영인데요. 리버 플레이어. 성공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두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오른쪽 45도에서 서민수 바운드 패스. 마레이. 자, 뒷줄에서 스틸 씨도 성공했습니다. SK 공격. 오우. 올라갑니다. 리버 플레이어. 제가 리바운드 많이 잡는지 유리하다 그랬는데 지금 37대 37입니다. 리바운드가. 왜 됐어요? 네. 아웃 넘버 상황 건네주고 안영준. 대형을 놓쳤습니다. 넣어줍니다. 원희. 김선영. 김선영. 건네 받고 베이스 나 도입. 오우. 오우. 득점. 득점 1장. 와우. 빨라요. 네. 어떻게 따라가지는 것이네. 이게 바로 김선영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엔드원까지 준비하고 있는 김선영. 석점 플레이를 완성하고 있습니다.